코로나19 대응과 주식 열풍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자산시장 버블과 부실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결국 은행권이 월별 대출 증가폭을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됐던 한은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장의 관심은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이주열 총재 진단에 집중됐습니다. 이 총재는 이미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더 높아지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주식 투자 열풍까지 더해져 급증세를 보인 신용대출은 전체 가계부채를 키우고 자산시장 거품까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도 은행권에 부채를 관리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은행들의 자체 관리 방안이 도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취합한 18개 은행들의 신용대출 총량 관리 계획을 보면 은행들은 대출 최대 한도를 많게는 절반으로 줄이고 우대금리도 최대 0.4%포인트 하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권 전체의 월별 신용대출 증가폭을 2조 원대로 낮춘다는 목표입니다. 증가폭이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8월 대비 절반 이상 축소된 수준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올 4분기부터는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고 한도가 대폭 축소되는 부분은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연입니다.